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버 프렌드 하이 how are you i'm fine good good day happy day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에보이 입니다 뿌잉뿌잉 자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 쿠폰으로 산 쿠폰으로 시킨 깐풍기와 왕정식 탕수육 볶음밥 짜장면 이렇게 있구요 이거는 숯불구이 잡채볶음밥 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파프리카 이렇게 있구요 그 다음에 짬뽕국물 어우 맛있쌍 자 일단 짜장면을 비빌게요 짜장면 어우 여기 푸진맞아요 연희 유미님 한개 고맙습니다 짜장면은 뿌르니까 빨리 먹어야되요 짜장면이랑 땀풍기랑 같이 먹어 볼게요 아이고 안지율이 엄마님 어머 안지율이 엄마님 10개 팬가입 안지율이 엄마 아 있었는데 응 안지율이 엄마님 아 아이들 바꿨어 음 왜 바꿨어요 bj 페스티벌 오라고 그랬는데 안가요 평일이고 안 돼 주말이면 갔는데 어 네 음료수 아이고 미나리님 일당 일은 애보이 고마워요 오늘의 음료는 호박 시척 아 지수님 어서오세요 음 안지율이 엄마님 되게 오랜만이다 호박 시척 이거는 이렇게 좀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비벼 비벼서 숯불 이게 신메뉴야 삼성관의 신메뉴 음 밥은 숯선 한 번씩 그냥끝님 안녕 깜뿡이 오늘 의상 컨셉이요 빠비용 여기 괜찮아 졌어요 얼음 탈출 파워 투키님 고마워요 안녕 아 우리 또또띠리리리님 넓게 고마워요 네 숯불구이 돼지고기 숯불구이 아 이거 잘라야되다 바바라 님이 한개 굉장히 고마워요 웰컴 투 에몽이 홀 고마워요 오 맛있겠죠 탕수육이랑 같이 먹어야지 음 이거 실리콘이에요 야호 음 응 음 아 파워토킬림 5개 고마워했습니다 맛있구만 김치 없어 김치를 안줬네 삼성봉 여시님 여시님 별캐로 소포가이 고맙습니다 여시님 짱 대박 살이 걸리뻔 안지우리 엄마님 제가요 변천사가 있어요 그 다이소 수저 쓰다가 그 다음에 티몬에서 산 수저 쓰다가 이걸로 바꾼 거에요 그 중간에 안오신 거에요 뿌리님 안녕 이거 왜 이렇게 안왔어요 아 갓대용님 고맙습니다 난 짜장 짜장이 좋아 같이 이렇게 잡사봐 아 아 아 아 아 여신이 삼성동 10개 또 고맙고 아니 우리 삼성동 여신님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고 90개를 합의 200개 고마워요 내일 꽃래님 유튜브 올릴 거예요 딸기님 안녕하세요 시카 라비님 지금 딸기님 두개 또 고맙습니다 저 삼성동 여신님 지금 저희 채팅방에서 난리가 났네요 강남 건물주라고 고맙습니다 아림다리님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난리났어 난리났어 고맙습니다 강남 건물주 확정됐다고 아 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삼성동 여신님 백길 오늘 본방 여러분 이분한테 기피하나 선물 드릴게요 아 진짜 본방으로 오십시오 난리났습니다 어 강남 콩물주 막 난리야 난리 우리 팬가입을 팬가입 도와주시고 고맙습니다 팬 가입 하신 분 파프리카먹으면 피부 좋아져요? 예 아이유코 님이 팽라이 고맙습니다 이거는 닭으로 만들었을걸? 렌즈 꼈어요 어머 삼성동 여신님 오셨네 빨간색 미니 파프리카 더 맛있어 삼성동 여신님 고맙습니다 여신아 고마워 마냥 허허 일라비우 땅땅땅 나 리프팅 효과는 너무 좋아요 나 리프팅 왕추천 제모는 여기만 해야지 제모 또 할 때 있어요 여기 말고 나는 다리 팔 털이 별로 없어서 인중은 내가 깎아 하민0912님이 서포터가 고맙습니다 아니 왜 또 중계방 가 계세요 여신아 내가 아까 키프 중고를 써서 빨리 와 여신아 고마워 300개 이따 리액션 해줄게 왜 중계방에 있어 너 자꾸 왔다 갔다 해 일로 와 이거 건대 차례대로 먹어야지 으응 잡사봐 서조향렴 안냥 내 눈썹칼 눈썹 문신 아니에요 눈썹 문신 아니에요 얼굴 지방을 싹 녹인게 아니라 내가 여기 이렇게 쳐져 있었잖아요 쳐져 있는 내 지방을 싹 녹인 다음에 다시 입혔지 눈썹 그린 거예요 아이섀도우로 그렸어요 아 리미터님 이거 샀어요 저는 네일아트 방송을 30일까지 해야 돼요 뷰티 비제이 따야 되기 때문에 알았어 갓땡 알았어 갓땡 전지현이랑 클라우드 씨앱 찍은 거 많이 해 진짜 오늘 할 네일아트는 워터데칼로 하는 거 이건 탕수유 이건 깐풍기 코필러는 안 하는 게 나요 나 허벅지 안쪽에 튼 살 있어 나 허벅지 안쪽에 튼 살 있어 코필러는 비추천 비추천 라지님 스티커 한 개로 서포트 가이 고맙습니다 킬러는 또 계속 맞아야 되고 킬러가 잘못하다가 코끝에 들어가면 여기 괴사 일어난다고 티비에 나왔어요 내 네일아트 방송하려면 리방해야 돼요 내 어머님 누구니? 술방은 랜덤 내 딸기맛 안나칠팔 안녕 이거 7,500원 이거 6,000원 이건 서비스 내가 쿠폰을 이렇게 모아 가지고요 50개로 바꾼 거에요 50장 그럼 악착했지 모았지 원래 이거 22,000원 24,000원인가 24,000원인가 76,000원 중짜 중짜로 줬어 왕정식이 탕수육 볶음밥 짜장면 이렇게 주는게 왕정식입니다 왕정식입니다 아이고 오서방님 100개 고맙습니다 일단 리액션 해드릴게요 100개 고마워요 100개 고맙습니다 앨범 경호언니 고마워요 닉네임 맘에 드네 초코 딸님이 왜 이렇게 안왔었어요 오늘 되게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응? 아 경호언니 고맙습니다 랩할 거야 니 얼굴이나봐 인마 거울보고 온 거 맞니? 응? 저의 이상형은 저의 이상형은 유해진입니다 오아 오아님 어서오세요 꽃봉랑님 안녕 혈액형 혈액형 이상형이 뭐예요? 혈액형 이상형이 뭐야 제가 한 리프팅은 제가 한 리프팅은 녹렁실이 아닌 어머 삼성동 여심이 백끌! 백끌! 여신님 앞으로 나와요 여신님 아 28 28 안 끊어져 실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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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뒤에서도 했나?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우 여신님 음 그래요 아우 백끌! 고마워! 일단 리액션 해드릴게요 아우 나 잇몸이 찢어진 것 같아 아까 탕수육 먹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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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경호님 경호엄만 하세요 영화 보디가드가 아닙니다 예? 적당히 하세요 아우 서비스라고 닭을 상한걸로 했는지 맛이 좀 이상한데 아우 서비스라고 맛이 이상해 여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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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백잔 전화해야지 아우 어 배 아프지 말라고 백개 어 아 존댓말하면 안 어 여신아 고마워 여신아 고마워 근데 너무 너무 많이 쌌어 금방 쌓여 금방 쌓여 금방 쌓여 우리 여신아 우리 여신아 여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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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사이정님이 한개팽하게 고마고 우리 여신이가 고마워 고마워 여신아 고마워 역시 삼성동 아 유튜브 올릴게요 미안 아 아파 찢어졌어 나 여기가 너무 아파서 자 녹화는 여기까지 아임씨 마우스 인사이드 헐트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아 아 I'm done Beating done